저출산과 고령화와 함께 헬스케어와 관련한 직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스케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 그리고 간호학과 관련된 우수한 학교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소개시켜드릴 콜로라도 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 캠퍼스의 간호학 프로그램은 콜로라도 지역 내에서 매우 우수한 간호학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간호사의 범주가 다양해서 일반 간호사를 비롯하여 고급 전문 간호사, 임상 간호사, 전문 간호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 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 캠퍼스에서는 간호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학부 과정부터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어서 간호사로서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 캠퍼스의 간호학과의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어학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이 필요합니다. 지원 및 입학을 위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UA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